네 안녕하세요. 밤에 더 정신이 맑아지는 배우 화가 김현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비단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. 왼쪽은 일단 해당화랑 나비 그림, 그리고 오른쪽은 임춘의 작품인데요. 과숙내금도라고 굉장히 남성의 작품으로 둘 다 유명한 작품들인데요. 제가 그림 그릴 때 보통 두 작품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. 왜냐하면 한쪽에다 채색을 했을 때 고개 마를 동안 또 다른 작품에 채색을 하면은 또 시간도 절약되고 그 붓질이 손에 익어가지고 훨씬 더 숙련되게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. 지루하지도 않고 오늘 그런 과정 타임랩스로 빨리빨리 감아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은 하얀색 칠하는 모습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좀 재미있는 영상 있으면 만들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